전남대 박찬진 교수팀이 전기차의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. 전남대에 따르면 연구팀은 낮은 이온 전도도, 전극과의 접촉 불안정 등 핵심 부품인 고체 전해질의 약점을 해결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해당 연구 결과는 엘스비어 최상위 학술지인 에너지 스토리지 머티리얼스에 게재됐습니다. 박찬진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 확산의 기여함과 동시에 의료기기,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